음메 요새 주인이 이상하다 주인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나만 느낀 게 아니지 저봐,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와서 말 걸고 그랬는데 내가 옆방 친구한테 들었는데 저 네모난 걸로 우리 보는 거래 그걸로 우리를 본다고? 조용히 해 주인이 아직 보고 있다고 얼른 목소리 감춰모 예쁜데 새끼들 오늘 사이가 좋네 가을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소는 더 살찌는 계절 하, 공기 좋다 좋은 공기도 식후경이지 이러다 공기만 마시다 헛배차겠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올 거야 밥 때 아주 기가 막히네 어머, 어쩜 사료가 황금 비율이야 이 집이 사료 맛집이라니까 요즘 따라 눈에 들어오는 그녀가 있다 재봐라, 시선 고정인데 아주 뭐, 보기만 하면 뭐한데 어? 오늘 발정 왔네 368이 오늘 수정하면 되겠는데 우리 집 오늘 송아지 한 마리 생기겠네 스마트 축산으로 간편하게 쾌적하게 건강하게 건강하게